그런데 이 회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어떤 지역은 한 2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60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의 회비를 연 20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더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모은 회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또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모은 회비를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행이요? 네. 이번에 한 지역에서 두 명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나섰는데 한쪽에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다 뽑아달라고? 네. 그러다 보니 읍사무소 쪽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위원장 후보를 미리 고려하고 개인 전화번호를 넘겨서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중요한 지시를 했으면 그런 내용이 이미 발표가 됐을 거거든요.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영훈 지사로부터 제2공항 관련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있냐 물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제주도 총 홈페이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원희룡 전 도정이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2공항 조속 추진 문구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현지 거에요. 오영훈 도정에서도요.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기자 중에서 가장 잘생긴 김재훈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왜 제주투데이 기자 중에 제일 잘생겼잖아요. 네. 남자가 저 한 명. 한 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유전 자치입니다. 유전 무죄 그 얘기할 때 유전 자치면 돈 있으면 자치하고 돈 없으면 자치 못한다 뭐 이 얘기입니까? 네. 그런 뉘앙스로 갖고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제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갖고 온 키워드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에서 그래도 좀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네. 네. 이름에서 딱 짐작하시듯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그건 자치기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큰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역 개발 관련 계획과 그리고 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의 이해 조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의견 제출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 행정에서 안 따라도 되는 거고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 네. 현재 운영 상황을 보면 사실상 지역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요. 심의기구 그리고 의결기구는 아닌 거고요. 주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의결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유명무실하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읍면 동장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이 요구하는 봉사활동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최악의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퇴색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4시간 가까이 교육까지 받으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는데 무용하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보수가 없다 하면서요. 네. 이른바 이런 경우에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역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이른바 봉사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아 여기도 또 봉사가 나오네. 네. 다만 회의를 한 번 할 때 회의비가 7만 원이 주어집니다. 회의가 자주 열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통상 원래 회의를 갖는 방식 등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갖는다 볼 수 있겠는데요. 공식적으로는요. 어떤 봉사활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다른 봉사활동과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별도의 회비까지 걷고 있다는 겁니다. 아 회비는 본인이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주민자치를 위한 일을 하는데 거기다 또 회비를 걷습니까? 본인들이? 네.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분들이 이렇게 회비를 거두면서 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들쭉날쭉합니다. 각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기준이? 네. 어떤 지역은 한 2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60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1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자치위원으로 청년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청년들의 역할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려면 매년 60만 원씩 내야 한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지역 자치활동 참여도가 저조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여다보면 퇴직 공무원 등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연세가 있는 분들의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위원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을 하나의 감투로 삼는 그런 경우까지도 보였습니다. 감투요? 네.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이걸 하나의 이력으로 삼게 되는 거죠. 또 명함에 이렇게 또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장의 회비를 연 20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더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의 회비. 위원장은 장이니까 한 2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네. 굉장히 크죠.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궁금하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겠다는 이들이 복수인 경우에는 투표를 뽑게 되는데요. 단수인 경우에는. 단수인 경우에는 그냥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고 복수인 경우에는 투표도 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 투표 과정에서 또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혹시 그 선거인단? 선거인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한 표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 싶은데 이번에 한 지역에서 두 명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나섰는데 한쪽에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뽑아달라고? 네. 그러다 보니 읍사무소 쪽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위원장 후보를 미리 고려하고 개인정보를 개인전화번호를 넘겨서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의문 제기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그렇게 쉽게 알고 전화를 했다고 하니 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이 번호를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열한가 보네요. 위원장 선거가. 아까 인당 1년에 60만 원을 회비로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은 200만 원씩 내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모은 회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또 예상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자치위원 경조사비로 이 회비에서 또 내기도 한답니다. 또 연말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이름으로 좀 회비가 남았을 경우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모은 회비를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행이요? 네. 그런 경우 이게 친목단체인지 주민자치를 위한 기구인지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또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 회비가 많이 남게 되면 다시 회비를 나누어서 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글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주민자치를 위해서 선의를 갖고 모인 사람들이 회비를 걷어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방법이 맞느냐. 아무리 선의라도. 그리고 이런 회비를 모으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참여조차도 못하는 거 아니냐.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파악해보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요. 전화를 돌리면서 얼마씩 받고 있느냐. 위원장 얼마 내고 일반 위원은 얼마씩 내냐 물어보는데 굉장히 이걸 말하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공개적인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제도인 만큼 투명하게 이것을 오픈하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표준안을 제시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적절한 표준안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마찰이 생기지 않고 또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만 자기결정권입니다. 이건 뭔 얘기할 건지 알겠습니다. 네. 오영훈 도지사 취임 2년 차인데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지사님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태까지요. 말만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하고 정말 정작 이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시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문제인식은 있는데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는 얘기면 말로만 자기결정권을 얘기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 중 하나다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제주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원일용 전 도정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2공항 조속 추진 그런 문구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네. 오영훈 도정에서도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제2공항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제2공항 개발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2공항 설명자료가 눈에 띄었었거든요. 최근까지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슬쩍 문구를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도지사의 말과 담당 부서의 활동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드러날까 보니까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관련 부서에 지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 공약을 들여다봤는데요. 다시 한 번 들여다봤어요. 어떤 공약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가. 공약에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통상적인 절차만 설명하고 있고요. 공약에서.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또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를 넘겨서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참 많은 말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원인은 국토부 장관과 각을 세우는 모습도 조금 일부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 중요한 지시를 했으면 그런 내용이 이미 발표가 됐을 거거든요. 해당 부서에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영훈 지사로부터 제2공항 관련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있냐 물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우 지사가 취임 후에 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결정권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관련 용역을 벌써 했다면 올해 초나 중순쯤에 그 자료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